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갑자기 영어로 누가 말을 시키거나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머리가 멍해서 멈추는 현상을 겪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을 겪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강의 자료부터 한번 띄워볼까요? 이거 보면서 그냥 이야기할게요. 아마도 영어를 많이 쓰지 못해서 써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두 번째로는 많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할 때 네, 영어 조금 잘해. 그러면 영어 패턴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어를 그렇게 좀 잘해라고 이야기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어 문장을 자주 쓰는 문장을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통째로 암기를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내가 그 전에 암기했던 표현이 나도 모르게 싹 나오는 상황이 되면 영어 한 단계 올라가겠죠. 여기 오늘 배울 표현 20개가 적혀 있고요. 다 정말 자주 쓰는 문장들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만 읽어보고 강의 바로 들어갈게요. It's just a matter of time. What are... 아, no. 아, 잘못 안 보여가지고요. We are in the same boat. It's freezing. I owe you one. I didn't mean it. 여러분도 좀 잘 계실 것 같은데 뒷장 넘어가서 강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요. 끝까지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장은요. As soon as possible 이란 문장이에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ASAP, 제가 가로 쳐놓고 써놓은 거 이 글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글씨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ASAP를 읽어서 아삽, 아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A를 아 라고 읽은 거고 뒤에 있는 ASP를 삽이라고 해서 아삽이라고 두 글자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꽤나 쓰는 표현인데 AS soon as possible예요. 네,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달라는 거예요. 네, 원래 우리가 이 AS라고 하는 녀석이 정말로 다양한 방면에 쓰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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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이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무엇뭇 한, 뭐, 무엇뭇처럼, 무엇뭇 하는 동안, 뭐, 무엇뭇인 듯이, 무엇뭇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쓰여서 음, 이 AS 같은 경우는 사실 뜻을 외우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표현 안에서 이렇게 자주 쓰이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요. 네, AS soon, soon 하면, see you soon 할 때, soon, 어, 금방이에요. 금방, as possible, 가능한 한.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해달라고 무언가를 요청할 때 AS soon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급하게 일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밝혀요, 어떤 서비스. 뭐, 받아야 되는데, 어,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AS soon as possible. 뭐, 택시 탔어요? 빨리 가주세요.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따라 해볼게요.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 have no idea.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그, 여기 있는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우리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뜻 자체도 해석해 보세요. I have no idea. I, 내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no idea니까 나 아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뜻이고, 뭐, 조금 더 한국말에 가깝게 생각하면 나 아무 생각 없어요. 가 되겠지만, 어, 실제로는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저 아무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걸 되게 많이 써요. 언제요? 그냥 잘 모르게 쓸 때요. 우리가 보통, 어, 나 잘 몰라. 영어를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들은, I don't know. I don't know. 많이 쓰죠. 어, 물론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근데요. I don't know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미국 사람들이, I have no idea. 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한국 출신이면, 한국에서 영업을 배웠으면, I have no idea. 이런 표현은 잘 못 쓰고, 100번 말할 상황이 오면, 100번 다 I don't know. 라고 하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100번 중에, 제 느낌이요. 한, 5, 60번 정도는, I have no idea.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6, 70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게 쓸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뭐야? I don't know. 몰라. 이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지만, 이거 뭐야? I have no idea.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모를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있잖아요. 모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경우는, 뭐 이런 거요.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물어봤습니다. 뭐, 모르겠는데. 그죠? 그럴 때, I have no idea. 아이디어, 어떤 생각. 점심을 어떤 걸 먹을지에 대한 생각이 그냥 없을 때, 답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의견을 줄 게 없을 때, 그냥, I have no idea.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거 뭐야? 쟤 누구야? 뭐, 지금 몇 시야? 뭐 먹을래? 그죠? 자, 이런데 다 I have no idea 쓸 수 있고요. 이 표현은 꼭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그냥 간단히. I have no idea. 뭐라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뒷장 가볼게요. 자, 뒷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요. It's just a matter of time. It's just a matter of time. 그거는, It's just. 단지, a matter. matter 하면, 어떤 문제라는 뜻이에요. 문제. 뭐, 이게 동사로 쓰여서 중요하다라고 쓰일 때도 있죠. matter 하면 어떤 문제. of time. 시간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어 성장하는 거. 여러분 좋은 선생님 찾으셨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날까지? It's just a matter of time.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올바른 공부법으로 올바른 선생님이랑 올바른 공부하고 있으면요. 사실 그 영어는 너무 사실 먼 얘기고, 우리가 뭐 어떤 걸 신청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 시간, 시간 문제야. 우리도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야, 거기랑 계약되는 거 맞아? 아이, 걱정 마. 시간 문제야.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야, 시간 문제야. 걱정 하나 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t's just a matter of time. 이런 표현 쓰실 때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음, matter 이란 단어 좀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So, it's just a matter of time. It's just a matter of time. 좋아요. 그 다음 문장은요.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Give me 뭐예요? 나에게 주세요. 네, 사실 이 give란 동사는요. 그냥 일반 동사랑은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한 동사들 있잖아요. I love you.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Love 뒤에 들어가 있는 you. 당신은 뭐라고 해석하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죠. 어, 근데 give me는 나를 줘가 아니고 give 뒤에 사람 들어가면 나에게 줘죠, 그죠? Give me chocolate. 나한테 초콜릿 좀 줘. Give me chocolate. 나한테 초콜릿 줘죠. 그래서 give me 하면 나한테 줘. 뭐 를이 뒤에 나와요. Give me a hand. A hand. 손 하나. Hand. 손이요. 핸드크림 할 때 핸드. Give me a hand. 손 하나 줘. 무슨 뜻일까요? 어, 진짜 손 하나 줘 해서 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도 뭐 거들어줬다. 뭘로 거들어줘요? 손으로 거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할 때 give me a hand.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무 사람한테나 막 가서 give me a hand.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좀 친한 사람들한테 가서 좀 도와줘. give me a hand.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제가 그 가장 아래에다가 can you, could you 라고 써놨어요. 네, give me a hand 보다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하려면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can you give me a hand? 내지는요. 더 공손하게. could you give me a hand? 하면 나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elp me 보다 help me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한 표현으로 give me a hand.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요. 이건 뭐 노상 쓰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뭐라고요? 너무 빨리 했죠?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이 쓰니까 원래는 where are you going? 인데요. we're going. 이렇게 써버려요. 너무 많이 쓰니까요. where, 어디에, are you, 당신은 going. 가는 중인가요? 쉽죠? 우리 여기서 모르는 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거 이제 어떻게 배치하는지 우리가 좀 느낌으로 느끼면 되죠. where are you going? 그렇죠? going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지금 하고 있는 동작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 만났어요. 어, 어디 가? 아, 많이 쓰죠. 어디 가? where are you going? 전화했어요. 어, 나 지금 버스 타고 있어.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 행선지 물을 때, 어디 가고 있는 중이야? 내지는 어디 가? 정도로 해석해볼 수 있겠죠? 그럼 따라해볼까요? 많이 쓰여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좋습니다. 음, 아까 제가 I have no idea 있었잖아요. 오늘 지금까지 다섯 문장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I have no idea. 그 다음에, where are you going? 이 두 문장 정도는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뭐예요? I have no idea. 모를 때. 어, 모르겠어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니? 물어볼 때. 그렇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t's not worth it. it's not worth it. worth. worth.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도,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worth 하면 무엇뭇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it's not worth니까 뭡니까? 네, 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뭐가요? it. 그게요. 어, 그래서 그거 그럴 가치가 없어. 괜한 수고 드리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음, 뭐 누가 뭐 되게 비싼 걸 산대요. 뭐 예를 들면 뭐 100만원짜리인데 사실 10만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명품이라서 100만원짜리. 아, 야, 그거 그럴 가치가 없어. 그거 사지 마. 저거 저기 가서 사면 50만원이면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거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팔굽혀펴기를 누가 맨날 맨날 50개씩 한답니다. 근데 팔굽혀펴기가 실제로 운동이 되게 잘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 팔굽혀펴기 하루에 50개씩 할 가치가 별로 없는 운동이야. 너 그거 하는 바에 역기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도 아, 야, 그거 그럴 가치가 좀 별로 없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럴 때 It's not worth it. 할 수 있고요. 음, 가장 아래줄에 보면 제가 It's worth it. 이라는 문장을 써놨어요. 이건 뭐예요? 그건 그럴 가치가 있어. 어,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영어 공부하는 걸 딱 봅니다. 영어 공부하는 걸 보고 어, 저 아침에 한 시간씩 영어 공부해요 하면 It's worth it. 어, 그거 그럴 가치가 있어.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나 요새 하루에 두 시간씩 등산 다녀. It's worth it. 그죠? 네 시간을 쓰긴 당신의 시간을 쓰고 있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worth it.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거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거 따라해보겠습니다. It's not worth it. It's not worth it.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표현은요. 요거는 이제 뭐 한국 학원 같은 데서도 많이 가르쳐줘요. In the same boat. 전체 문장은요. We are in the same boat. We are in the same boat 하면요. 사실 첫 번째 뜻은 그냥 해석해보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In the same boat. Same, 같은, boat. 보트예요, 보트. 배죠. 우리는 같은 배에 있어요. 어, 우리 뭐 우리도 그냥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너랑 나랑 같은 배 탔어. 뭐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뭐 그런 결혼을 해서 야, 이제 너랑 나랑 동지야. 같은 편이야. 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쓰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이 첫 번째 뜻만 외우세요. 근데 두 번째 뜻으로 사실 더 쓰이는 빈도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같은 처지라고 이야기할 때에요. 뭐 예를 들면 야, 아 나 요새 진짜 돈이 없어. We are in the same boat. 뭐요? 나도 나도 돈 없는 사람 배 같이 탄 거예요. 아니면 뭐 아 나 요새 너무너무 불행해. 아니면 뭐 야, 나 요새 어, 나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너무너무 재밌게 있어. We are in the same boat. 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처지야. 라고 할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직장을 다녔었잖아요. 그때는 same boat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제 직업으로 삼고 여러분께 영어 강의하다 보니까 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유튜버가 지금 딱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진짜 We are in the same boat. 같은 처지인 걸 느낍니다. 아,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래서 음 우리가 같은 운명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표현하지만 너랑 나랑 같은 처지야. 라고 공감할 때 내지는 같은 처지라고 말해줄 때도 in the same boat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야. We are in the same boat. We are in the same boat.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You are in the same boat. You 아시죠? You? 한 명도 you라고 하고 너희들. 여러 명. 당신을 포함한 여러 명도 you라고 하는 거 아시죠? You are in the same boat. 여러분들도 이지 샘 보트 안에 지금 샘 보트 타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아래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네. What do you think? 하면요. 너 무슨 생각해요? What? What do you think? 그죠? 너무너무 쉽죠? 다만 이거 좀 발음하실 때 자, 볼게요. 우리나라 말 정직하게 What do you think? 근데요. 제가 빨리 해볼까요? What do you think? 두가 와 루 What do you think? 왜냐하면 두 라고 정확히 발음하면 좀 느려지기 때문에 편한 발음을 위해서 What do you think? 이렇게 안 하고 What do you think? 라고 부드럽게 넘어가줍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상대방이 이러고 있을 때 뭔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뭐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궁금해요. 무슨 생각하는 거야? What do you think?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좋아요. 그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요. What do you think? 랑 비슷해요. 여기서 What do you wanna do? 라는 문장인데요. What do you want? 하면 뭘까요? What do you want? 아까랑 문장형식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는데 제가 외우세요. 여러분 이 문장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을 토대로 해서 점점 더 우리가 단어들 바꿔가면서 그 쓰임의 스펙트럼 쓰임의 그 종류를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점점점점 많아지죠. 아까 전에 What do you think? 랑 똑같은 형식으로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죠? To do. 네가 to do. 두니까 하다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뭐야? 그죠? 우리 그래서 Want to 줄여서 뭐라고 했죠? 자주 쓴다고 Want to 는 줄여서 Wanna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do? 아니면 What do you wanna do?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많이 쓰겠죠. 우리 아까 배웠던 I have no idea 1번 2번이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가? 3번 What do you wanna do?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죠? 야 오늘 뭐하고 놀까? What do you wanna do? 너 뭐하고 싶어?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너 뭐하고 싶어? 라고 묻는 거니까 정말 자주 쓰겠죠. 자 이거 외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외워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발음 향상하고 싶으신 분들이요? 우리 단어 단위의 발음과 문장 단위의 발음은 또 좀 달라요. 단어가 잘 된 다음에 이제 문장 스무스하게 읽어야 되죠.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읽으세요. 그럼 불필요한 발음들이 날라갑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What do you wanna do? What do you wanna do? What do you wanna do? 혀가 막 꼬일 거예요. 당연하고요. 그 다음 문장은요.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어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 오늘 많이 배우네요. 자 what what 무엇 the weather 날씨죠. what'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이에요. what 무엇 is the weather 날씨가 like like like가 무슨 뜻이죠? 좋아하다. 맞아요. 그렇게 쓸 때 동사로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like가 무엇뭇과 같은 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날씨가 무엇 같아? 뭐 같아? 어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날씨 어때? 날씨가 뭐 같아? 이렇게 그냥 쓰인 거예요. 우리가 날씨 어때요? 라는 표현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죠? how's the weather 그죠? how is the weather 아니면 how is the weather today 라고 쓰이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 다음으로 쓰이는 표현이 what's the weather like 에요. 네 두 가지 표현이 뭐가 다릅니까? 그냥 둘 다 날씨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아시면 돼요. 네 뭐 다른 점 이런 거 아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how's the weather 날씨 어때요? 아니면 what'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여러분 날씨를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음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자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요. I'm not really sure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really를 한번 드러내 볼까요? I'm not sure I'm not sure 무슨 말이죠? 네 나는 sure 확신하는 나는 확신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아 확실해 라고 이야기할 때 I'm sure 나 확실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요. I'm not sure 근데 여기 이제 I'm not really sure 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나 잘 모르겠는데 가 있고요. 아 나 정확히는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몰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세요. I'm sure 확신해요. I'm not sure 완전히 확신 안합니다. I'm not really sure 는요. 요쯤에 있어요. 다시요. 자 이 really 라는 게 보통은 우리가 정말로 라고 해서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m sure 가 확신하는 정도가 이 정도면 I'm really sure 하면 확신하는 것보다 더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I'm not really sure 같은 경우는요. I'm not sure 확신 안 해요. 근데 I'm not really sure 어느 쪽으로 가죠? 우리 생각에는 더 정말로 확신 못하는 것 같은데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 요 중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확신 좀 잘 모르겠을 때 완전히 아 진짜 몰라 이게 아니고 아 좀 잘 모르겠는데 요 정도 표현이에요. really가 들어갔다고 해서 더 뜻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면 really 빼세요. 그냥 I'm not sure 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의견 내가 말한 의견이라든지 어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그 표현 맞아요? 근데 제가 극적극적합니다. 음 여러분 I'm sorry 미안해요. I'm not really sure 저는 저 확실히 모르겠어. 좀 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다든지 아니면 야 이거 그거 삼다수 이거 천원 맞아? 천원? I'm not really sure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야 그 친구들 둘이 연애한다고 기사 났더라? 진짜로? I'm not really sure 난 그걸 좀 확신하지 못하겠는데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갸우뚱할 때 여러분 어떡해요? I'm not really su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I'm not really sure I'm not really sure 좋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That's a good deal That's a good deal 자 deal 하면 뭐죠? deal deal 거래에요. good deal 거래를 잘했다는 거네요? That's a good deal 아 그거 참 거래 잘했네 오 좋은 거래다 그죠? 뭐죠?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살 때 어 이거 원래 2만원짜리에요 근데 어디서 샀더니 야 이거 1만 3천원에 샀다 오 That's a good deal 싸게 잘 샀네 그죠? 그래서 좋은 거래했네 누군가가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싸게 구매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오 잘 샀다 That's a good deal 따라해볼까요? That's a good deal That's a good deal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보면요 It's freezing It's freezing 이란 표현이 있어요 어 우리가 사실 추위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죠? It's cold It's cold 했었죠? cold C-O-L It's cold 그거는 그냥 평범하게 춥다 정도에요 우리 뭐 한 12월 겨울쯤 나가면 아 춥다 It's freezing It's cold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번 주부터 기온이 엄청 곤두박질 칠 거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It's cold 해주시면 돼요 근데 겨울에 막 눈 내리고 막 바람 쌩쌩 불고 막 얼어 죽겠어 어우 진짜 얼어 죽겠어 하고 추울 때 It's freezing 이라고 쓰시면 돼요 어 우리 추울 때 쓰는 표현 하나 더 배운 거예요 무척 추울 때 첫 번째 그냥 추울 때 It's cold 그거보다 더 추워서 얼어 죽겠을 때 It's freezing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It's freezing It's freezing 좋아요 그 밑에는요 I had a such a good time 있어요 I had 자 had 뭐예요 had 머리 머리 헤드 아니잖아요 이거 어 이거는 have 가지다의 과거형이죠 제가 얼마 전에 과거형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I had 하면 내가 가졌다 어 such a good time 자 여기 중간에 such a 라고 들어갔는데요 어 이 such도 사실 뜻이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뭐 such 어 이건 그냥 좀 무언가 뭐 진짜로 정말로 정도의 강조하는 그냥 단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장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려우시면요 그냥 I had a good time 뭐예요? 나 참 좋은 시간 보냈어 아니면 아니면 I had a such a good time 어 나 진짜 좋은 시간 보냈어 그죠 여러분 have가 아닙니다 had예요 어 너 야 너 지난주에 저기 제주도 놀러 갔다 왔다면서 가족끼리 어땠어? 어 오 맨 I had a such a great time I had a 어 I had a such a good time 뭐 great time도 괜찮고요 그래서 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서비스를 이용했든 아니면 어떤 여행을 갔다 왔던 뭐 누군가의 시간을 보냈든 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고마움을 표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서비스 받았어요 물론 이제 해외가 막 팁도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 아 고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아 thank you 고맙습니다 I had a such a good time 정말 좋은 시간 가졌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실 수도 있겠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정말 좋은 시간 가졌어요 I had a such a good time I had a such a good tim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이제 이제 여섯 문장 정도 남았고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 I owe you예요 I owe you one owe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owe owe 하면 빚지다 빚지다 우리 뭐 저기 있잖아요 사람한테 돈으로 빚질 수도 있고 또 신세졌다고 할 때 있잖아요 어 신세진 게 뭐예요 우리 나중에 신세를 언젠간 갚겠죠 결혼 같은 거 할 때 축의금 막 받잖아요 그거 뭐예요? 다 나갈 돈이에요 네 부모님들이 받으신 돈은 다 누군가가 빚져 놓은 걸 이제 아들 딸 결혼할 때 다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owe 하면 빚지다 내가 I owe you one 내가 너한테 하나 빚졌어 자 해석만 해보자면 내가 너한테 하나 빚졌어 라는 표현이지만 결국에는 이 빚졌다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갚겠다는 의미죠 네 사실은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thank you 고마워요 thank you so much 정말로 고마워요 등등 뭐 thanks a lot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표현이에요 뭐 좀 친한 친구야 야 이번에 내가 빚 좀 졌다 뭐예요? 다음번에 나중에 갚을 기회가 있을 만한 사람한테 쓰겠죠 그래서 thank you 말고 I owe you one 이라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좀 써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뭐 이거 외워라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I owe you one I owe you one 자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시 제가 좀 remind 드릴게요 remind remind 뜻 기억나세요?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거 정말 중요한 거 I have no idea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뜻이에요 I have no idea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 던집니다 강의 끝났다 여러분 오늘 뭐 배웠죠? I have no idea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니? 세 번째 what do you wanna do? 뭐 하고 싶어? 이거 정말 많이 쓰여요 네 그리고요 밑에 있는 문장을 볼게요 let me explain first 우리 세 단어 영어 회화를 통해서 let me로 시작하는 문장들 엄청나게 봤죠 그 중에 하나가 let me explain 이었어요 let 누가 무엇뭇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감이 안 와요 그래서 let me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제가 뭐 좀 할게요 제가 뭐 좀 하게 해주세요 let me explain 제가 설명드릴게요 언제요? first 먼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물건 사러 갔습니다 딱 갔어요 세탁기 하나 사러 갔어요 세탁기 좀 보여주세요 아 고객님 let me explain first 제가 먼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 이번 달에요? 할인 프로모션이 그런 식으로 내지는요 뭐 친구한테도 그렇고 뭐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제가 선생님인 제가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let me explain first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라고 해서 무언가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let me explain first let me explain first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장도 이것도 이제 꽤나 괜찮은 문장이에요 왜냐 I'm almost there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almost 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뭐 한두 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almost 라는 걸 좀 알아두면 활용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almost는 거의에요 거의 I'm almost there almost 빼볼까요? I'm there 나 거기에 있어 친구랑 어 열두시에 지하철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어 너 어디야? I'm there 나 거기야 그죠? 거기에 도착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앞에 almost 라는 녀석이 붙으면서 거의 거기야 뭐죠? 나 거의 거기야 나 거의 다 왔어 정도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lmost는요 우리가 어떤 도착 지점이 있어요 장소도 그렇고요 시간 시간도 어 시간 거의 다 됐어 끝날 시간? 거의 다 됐어 아니면 뭐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채워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뭐 100만원을 우리가 모았어야 되는데 99만원? 아니면 95만원 모았어요 그럼 뭐예요? 거의 다 모았어 완성되기 직전에 거의 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때 almost 라고 쓰면 돼요 어떻게 해요? almost almost 그래서요 뭐 제가 밑에다 써놨는 옆에다 써놨네요 almost ready 하면 ready 뭐예요? 준비된 상태죠 딱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다 준비되는 거 뭐예요? 신발 신고 딱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 야 얼마나 걸려 are you ready? 어 아 I'm almost ready I'm ready 준비된 거요 I'm almost ready 어 거의 준비된 거요 어 나 머리만 말리면 돼 5분 있으면 돼 나 거의 다 됐어 할 때 거의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중요하지만 almost라는 표현 꼭 한번 익히고 넘어가시죠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I'm almost there I'm almost there 좋습니다 자 그 아래는요 I need your help 아니죠 I need your advice 가 있네요 어 I need 필요합니다 your 당신의 advice 조언이요 어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I need your help 라고도 했습니다 어 똑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요 난 당신의 무엇이 필요해요 I need your help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I need your advice advice 하면 조언이죠 음 제가 여러분 영어공부하는데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전에 공지 드렸지만 제 영어강의를 하는데 유튜브라는 곳은 최적의 플랫폼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동이 되냐면 내가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검색이 아니라 내가 유튜브 키자마자 내가 자주 보고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네 근데 그 영상들이 언제께 주로 올라오냐면 최근께 올라와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추천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영어강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쭉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대학 정주행 몇 편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제목 뒤에다가 계속 달 거예요 예전 것도 다 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가 아 나는 한 250편 정도 보니까 내 수준에 맞아 그러면 친절한 대학 정주행 251편 검색하셔서 보시고 252편 검색하셔서 보시고 253편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첫 번째 조언이고 저는 사실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만 풀린다면 진짜 여행 가서 내가 진짜 영어로 메뉴라도 한번 주문해보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하시면 진짜 내가 영어 배우는 데서 더 자부심 갖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기회가 좀 없어서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계속 가실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요 I didn't mean 이 문장도 꽤나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면 M-E-A-N 이라고 하는 mean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mean 이라는 단어는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mean 뭐죠 어떤 걸 의도하다 의미하다 mean 그래서요 I didn't mean 하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at 그거를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내가 원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요 와 같이 누군가와 누군가의 오해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의도하지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좋습니다 이 mean 이라는 단어도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보면요 God bless you 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채기 할 때 뭐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 안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죠 요새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손에 이제 이거 묻히면 또 어디 잡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어린아이들도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God bless you 하면 God 뭐예요 신이 bless bless는 축복하다 you 당신을 신이 축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예전에 유럽 문화를 생각해보면 유럽의 중세시대라는 게 있었죠 이 중세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왕권보다 신권이 더 강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 유럽에는 지도자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 하나는 교황이라는 교황이 있었죠 우리 이탈리아 가면 바티칸 있고 바티칸의 교황 천주교를 다스리는 교황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교황보다는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왕권이 더 강해야 되는데 그 교황의 권력이 더 강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역사책에서 카사노의 굴욕이었나 카사노의 굴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교황한테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가서 무릎 꿇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뭐 이후로 교황 황제의 권한이 되게 강해지면서 교황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이라고 우리 하죠 마녀사냥이라고 했던 것들 했던 막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유럽은 한동안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아니죠 뭐 천주교 어쨌든 종교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에요 영어 English 라고 부릅니다 영어는요 미국 사람들도 쓰고 호주 사람들도 쓰고 뉴질랜드 사람들도 쓰지만 이 영어는 어디서 왔어요 잉글랜드에서 왔어요 잉글랜드 영국 안에 있는 잉글랜드에서 왔어요 잉글랜드에서 왔기 때문에 English 라고 부르는 거죠 영국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쵸 유럽 문화 기반이에요 유럽 문화 이 언어들 다 위로 올라가면 라틴어가 또 나오고 그 사람들 또 더 올라가면 그리스로마 신화가 나오고 어쨌든 유럽 사람들 서양 문화는 대부분 비슷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에 관한 거 있잖아요 Oh my god 신을 찾습니다 내지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God bless you 라는 표현을 써요 신이 너를 축복할 거야 왜 신이 너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문화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예를 들면 좀 위험한 일을 한대요 나 저기 에베르스트 산 올라갈 거야 God bless you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야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새로 사업해 볼 거야 God bless you 신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행운을 응원할 때도 쓰고요 두 번째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제가 왜 했냐면 아까 얘기 왜 했냐면 재채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아무 말 안 해주는데 외국 사람들은 다 bless you bless you 라고 표현해줘요 God bless you 를 줄여서 God bless you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God 빼고 그냥 bless you 라고 합니다 왜 축복을 해줄까요 네 이런 속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재채기를 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라는 예전의 속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영혼 빠져나가지 않게 옆에서 누군가가 bless you 라고 해서 영혼을 다시 집어넣어준다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재채기하면 조그맣게라도 bless you 얘들 이렇게 해요 왜?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와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재채기하면 bless you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요 God bless you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웠던 거 I have no idea 그죠? 정말 중요하다고 했고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니? What do you want to do? 이 세 개 정도는 꼭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 오늘도 시간 남으시면 복습 내일도 복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